예수님이 왜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인격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예요 나. 예수라는 내 인격이 성령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 왜? 지금 하나님은 무형이라서 여러분 성령을 깨달아도요. 성령을 깨달아도 성령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따르면서 여러분 인격을 바꾼 만큼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시다. 다 같은 말 하죠. 칭의만 얻어도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이 구현하는 만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역량에 맞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한 사랑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면 놀리는 거예요. 성령이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봐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요. 좀 성령이 좀 모자라 보여요. 정보도 줬다 안 줬다 그러고 찜찜의 신호도 보냈다 안 보냈다 그러고 사랑도 좀 하려고 그러면 애고를 못 이기고 애고한테 당하고 내 성령을 보면 좀 못나 보인다니까요. 내 애고의 그런 벽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성령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은 부분은 성령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만나는 성령은 제한적인데 그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제일 온전하게 보려면 어떤 존재를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만 보여요. 왜? 무형의 성령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유형화돼서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드러날 때만 우리는 성령이 저렇게까지 아시는구나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저런 일까지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인간을 통해서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서 24시간부터 살아도 성령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을 보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볼 수도 있죠. 우리 내면에서. 그런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만 성령을 이해해요. 결국은 믿음이 제일 강한 분.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 분을 통해서만 제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말하고 우리랑 함께 음식도 먹고 울고 웃을 줄 아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네. 예수님이요. 나는 말하면 다 아버지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으니 인격을 갖추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 하는 거 보고 나 말하는 거 듣고 다 봤으면 알지 않냐.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죠. 여러분도 자 그런데 여러분도 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인간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현해낸 존재는 예수님입니다만 가능성은 똑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공동상속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도 공동상속자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경지까지 가야 된다.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갈 정도의 성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경지까지 갈 완덕에 이르는 성화를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꾸준히 닦아야 되는 이유입니다.